Hello, 82! 둘 셋 넷 도레로 도레로 도레로?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어이없어, 아카! 완벽했어! 둘, 셋! SHUT UP! BLITCHERS! 안녕하세요, BLITCHERS입니다! Hola, somos BLITCHERS!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네, 좋아요! 제일 유명한 아무래도 DJ 스네이크의 그 타키타키라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타키타키 타키타키룸파 Favoritos? A me me gustan mucho los de Luis Miguel los de Juan Gabriel creo que ese estilo en modo señora no sé 신나고 좀 리듬감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baile co-ordinados así como la macarena como así voy a bailar ba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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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도 약간 MCMO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에클론 OK eso se me paint 아, sí 좋았어 오! 오! 심상치 않아 이건 좀 우리가 아는 라틴 느낌이다 약간 라틴 느낌이다 오! mira, no me quedé muda 나오는 게 약간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오! 오! 되게 약간 고퀄리티 아니에요, 그죠? 저 때 저런 이런 거면 엄청 고퀄리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CG야 아니, 진짜로 약간 들어간 느낌도 약간 나요 CG도 있고 뮤비 효과도 계속 저 인물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돌아가고 그래요 특히, 저는 이 음악을 듣지 못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음악을 듣지 못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음악을 듣지 못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노래는 너무 좋아요 되게 중독성 있어 효과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 약간 마지막 제임스 몬드 같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완벽했어 제가 들은 가사가 있는데 그 아는 그 뭐지? 베사메무초라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나봐요 유일하게 알아들은 단어예서 거기 트럼프도 같이 나오자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의 화려한 문제 이런 조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영상이 있을까? 네 네 다 확인해 주세요 falling 색 이 컬러! 역시 2002년이라 그런지 전이랑 좀 달라. 그래, 이번엔 좀 속도가 빨라졌네. 갑자기 타임레스인데, 지금? 그 잔스인데, 와우. 내가 그 잘했었어, 디아. 오디오스 디아! 이 잔 모형만 보면 누구, 때리러 갈 것 같은데요? 어, 일단 화났어. 어, 만났어, 만났어. 오, 신나왔어.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 자기 PR? 아, 신호 받기 전까지? 나의 눈이 빨간색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안에서. 나의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나의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나의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지? 나의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난 너한테 이런 남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야? 아, 프로포즈.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가? 오, 아이사. 오, 마이갓. 내가 더 좋아해. 뭔가 아까 전 노래에 비해 되게 뭔가 열정적으로 바뀌었다. 탱고 쪽? Es que, mira esas coreografías, dos mileras no las tiene nadie. Por favor, mirarlo. La cara de ella. ¿Donde vas? ¿Donde vas? ¿Donde vas? Es que es un... ¡Qué cobrante! Es que es bueno. ¿Donde vas? Proposar con la cara de la cara de la cara. Sí, sí. ¿Qué es lo que me gusta? El video de la cara de la gente se ve en un parade como se ve en un parade? Es un tipo de sensación que me ha gustado. Es increíble como ha cambiado el baile durante... Esa, la evolución del baile ha sido totalmente diferente. Antes como que se enfocaba mucho en pasos con las rodillas. Creo que como muy agachadito. Sí. Muy ablado todo. Muy así, como un poco robótico, pero no robótico. 5, 6, 7, 4. ¡Tor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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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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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icapurio? Es un poco especial. Es un poco especial. ¿Es un tipo de cabello? ¡Dicapurio! ¿Es un cabello? ¡Dicap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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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uis Miguel, no lo hagas. 뭔가 단장을 하셔? 어? 군대 가서 헤어지나 보다. 군대 가서 헤어지나보다. 아직은 여자들이 여자들이 아주 여자들이 여자들에게 그는 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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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공군 느낌? 아 맞네. 아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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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니, 뭐지 모르겠지. 노래가 생각보다 약간 슬퍼... 제가 파악한 게, 군대 가서 여자분을 못 만나서 그 애절함을 노래로 표현한 거잖아요. 약간 애절한 노래? 오, 만난 건가? 오, 오. 수료식이 이런 건가?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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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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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까 찾던 사람이 아니야. 내 입장에서 노래하는 노래.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다시 cars하는 Exercising. 뭔가 3dending 느낌이야. I believe that no sea acaba tragic, por favor! Por favor, no. No sea bonito. I know. 근데 저게 멀어! 아, 오케이. 아, 깜짝이야. 나 불붙은 줄 알았어. 나도 불붙은 줄 알았어. 갑자기. 아, 이러나. 처음에는 여자분이 편지를 읽고 되게 행복해하셨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되게 편지를 읽으면서도 힘들어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지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장면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헤어진 걸 모를 수도 있어. 이제 드디어 만나러 간다 했는데 뒤에 내용을 안 보여주고 오케이, 열린 결말. 네, 열린 결말. 헤작. 이 영상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직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미국의 직업을 통해서 미국의 직업을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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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헷 이번에는 무인도야? 아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 이번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피해서 무인도로 도망쳐 온 거야. 오오오. 나쁘다는데요? 추리가 일나 소사람이 그리고 또 이런 노래의 셀레나가 너무 이코니깐 모든 노래의 노래가 모든 노래의 노래가 아, 둘이 난 셀레나 초반에는 남자분이랑 많이 썼는데 지금 떨어진 거 보니까 지금 스토리가 멀어진 느낌이라고 멀어진 후에 노래하는 그럴 수 있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이게 뮤직비디오가 너무 재미있어 잠시 끝났어 네 슬로우모션이 들어가서 뭔가 좀 더 평화로운 그런 느낌인가요? 금지된 사랑이어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세레나의 마음이 그 사랑을 잃는 그 모든 세상에 가족들의 마음이 고려함이 나라의 스파니언을 찍은 곳에서 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 노래는 클래식들, 이 노래는 절대 죽을 것 같다.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는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는 우리의 패드에서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는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는 정말 재밌는 것 같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굉장히 다양하게 음악을 느끼는 것 같다. 어떤 상황을 느끼는 것 같다. 이 노래는 하나의 가슴, 하나의 가슴 사실 이게 언어만 다를 뿐이지 노래나 장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갈리지 않고 되게 좋은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번에 라틴 음악에도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거리낌 없이 저희의 음악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리나 불법을 해본다면 그 다음 노래가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그 다음 노래가 잘 어울리고 아잇 그 노래가 너무 좋고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듣는 것 같다. 와우. 그 구조된 노래는? 오우. 이 노래는 좋은 노래였다. 와우. 얼마나 에너지였다. 나의 주움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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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도맡병에 더 좋은 노래였다. 모든 노래였음. 나의 주움데들. 오우 NA! 우리 노래는 좋은 노래였다. 나의 주움데들. 나랑의 주움데들. 나의 주움데들. 나랑의 주움데들. 나의 주움데들. 내가 보여주실 수 있는 노래였다. 제 노래였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는 노래였다. 너의 주움데들. 이 노래였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록과 록과 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잘하고 좋은 작업을 하고요. 저희 영상에서의 영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한 콘서트까지가 더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모! Hello, we are Blincher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HALO82. HALO82! Where you are!